오늘은 피규어 뺏기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. 출구가 뚫려있는 건데 이건 좀 특이하게 꼴꼴이 달려있어요. 그래서 조금 너무 잘 꺼내지기도 하고 잘 다져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장난감이 각각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열쇠도 4개 있대요. 19, 20, 21, 19, 20, 21, 21, 22 이렇게 열쇠도 4개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열쇠는 뭔가 박스에 있는 건가? 아 그래? 아 뭐야. 일단 한 번 오랜만에 피규어 보기. 잘 미끄러뜨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한 벌로 끌어낼게요. 한 벌로 끌어낼게요. 한 벌로 끌어낼게요. 한 벌로. 한 벌로. 한 벌로. 이렇게 이렇게? 어때? 괜찮지? 안으로 넣어. 안으로 넣어. 안으로 넣어. 안으로 넣어. 앞을 빨리 처리해야 돼. 아 이거 잡아버렸네. 와 저기 땀 완전 땀 맞는다 위에. 한 벌로 끌어낼게요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누우면서 안으로 넣어 주세요. 더 뒤로 가야 돼. 더 뒤로 가. 뭐야 끼네? 아니야. 나올 것 같아. 나올 것 같아. 이제는. 들어가. 다른 걸로 칠까? 지금 딱 깠어. 다른 거 쳐? 어때? 다른 거 쳐야 될 것 같지? 나와 나와. 바로 놓쳤어. 너무 의미는 있네요. 이거는. 다시 하나 하나씩 해야겠다. 좋아요. 많이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. 이것도 또 비슷한 느낌으로 해봐야지. 해봐 이거. 한 벌로 싹 틀어서. 이것도. 이것도. 아까처럼? 응. 이렇게 해가지고. 한 벌로. 어이구. 괜찮지? 괜찮지? 지키 각이 아까 저건 안 예뻤어. 아이고. 지키가 그냥 거의 침대처럼 누워버리네. 까비. 이 쯤에서 해볼게요. 이렇게 살짝 넣어줍시다. 지키 하나로. 잡았죠? 안 잡았어. 안 잡았어. 오 나이스. 바나나의 피규어 두 개. 어. 벌도 두 개. 좋아 좋아. 또 가져가. 가져가. 이거 위에 있는 거 가지고 가자. 계속 이런 거. 위에 있는 거부터 치워야 될 것 같아. 아이야야야. 경궁아 눌던범인가 봐. 경궁아 눌던범이. 열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. 그럼 열쇠는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좋은 거겠네. 아 무조건 그렇겠네요. 한 발을 살짝 끌어당기는 느낌으로다가. 투 터치를 해야 되나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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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터치를 뭐 흔들리면 해도 될 것 같지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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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. 아 투 터치 안 했어. 투 터치 안 했어. 뭐야. 응. 됐다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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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와서. 왔다 왔어. 이거 어떻게 되나. 갑자기 세워야.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. 그냥 이거 세워야 되겠지. 어. 뒤에 걸린다. 아 뒤에 걸리네. 아이고 아이고. 안 걸리지. 아이고. 아이고. 어? 아이고. 세워야겠다. 응. 세워서 우리가 뽑는 것처럼 뽑는 게 제일 나와보여. 응. 세워서 우리가 뽑는 것처럼 뽑는 게 제일 나와보이야. 응. 맞아맞아, 맞아. 이미 두 번 잘 나왔는데 그 방법을 써야죠. 음 맞습니다. 오 저거서 쓸게요. 혹시 한 발 끌어당겨서 전화 볼까? 어 한번 해보자. 안 될 것 같긴 한데. 이 집게로 오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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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아 아니. 아 치킨 안 나물어. 얘로 이렇게 딱 밀고. 한번 쳐볼까? 쳐지지 않을까? 잘하면? 근데 그거랑 같이 잡으면 이제 안 돼. 어 그럼 이제 완전 망하는 것. 오케이, 오케이. 안 잡았어, 안 잡았습니다. 저버려! 어 밀었어, 밀었어, 밀었어. 자 조심해야 됩니다. 저랑 같이 안 걸리게. 또 밀었어? 좋아 좋아. 그래서 아니면 한번 더 밀고 그다음에 저 집게 한 발로 다시 해봐도 될 것 같아. 너무 넓게 들어가는데? 안 돼. 어휴 안 돼. 좋아 좋아 좋아. 늘려. 또 들어갔죠? 아 좀 많이 안 내보네. 제발, 제발. 한 번에 꽉. 오 많이 밀었어요. 많이 밀었어요. 지케를 너무 밀면서.. 혹시 까당겨지나 볼까? 더 해? 여기서 이렇게 해보자 너무 잡는 거 같은데 투터치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더 막힌다 더 막힌다 한 번 더 해보자 들어가라! 들어가라! 제니츠를 뽑으려면 제니츠를 뽑아야겠네 아니면 이거 좀 더 하고 하자 아닌가? 아니다 이거 하자 못 넘어올 것 같아 너 바로 넣는 밤이었지 아 바로 넣는 밤이라서 그렇게 갖고 오면 옆에 얘를 꺼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를.. 아 아니다 이거 막으려고 제가 있어서 계속 저쪽에 머물렀던 것 같아서 그거는 맞네요 어? 어? 여기 3개 많네 여섯 개 있는 것 같아요 여섯 개 나요? 구야하고 빵이 두 개 저 제일 끝에 있는 경우는 무조건 좋은 거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투터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나부지 한 개 지는 데가 있어요 갑자기요? 어 아주 좋아해요 응 아 좀 응 더 왼쪽에서 빠져나가자 이제 요리조리 해볼까? 10개만 내리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? 그렇지 또다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런가? 왜 이렇게 안 끌어와 됐다 찾지마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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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뭐여 얘가 좀 방해한다 일단 안에서 한번 접... 안에서 왜 못 접시쳐 애를 세워야 되네 그러면? 뒤로 다 접게? 응 엿져버려 응 응 끝 오 이제 완벽한 D 가드가 됐는데요? 가드는 아주 좋습니다 한번 딱 서러지면서 그냥 슝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쓰러지면서 아 약간 될 뻔했는데 쓰레기 안 되나 이거? 쓰레기 해보자 들어간 안으로 된다 된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좋습니다 되게 진짜 아슬아슬해서 살짝 걸리긴 하는데 아까 뭐 피규어로 치면 됐으니까 맞아요 나쁘지 않죠 열쇠가 뒤에 있는 거였죠? 아 그럼 안으로 갈긴 한데 열쇠를 또 요리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 번에 들어가야 돼 그니까 글씨 그렇겠지? 그럴 거 같아 저 앞에 실고가 머무는 게 많아서 야야야 왜 이러니? 바닥에 쏙 걸렸잖아 쳐야 되나 되나? 100량 ahead 아 그렇게? 어 예 이거 좀 치워야 되긴 하니까 응 이제 뜨르게 하면 되겠다 안 뜯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쑤가 아니라 어잉? 이건 뭐야 네 네 슈가 뜯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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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체 입도 뜯긴다 진짜 뜯긴다 뜯긴다 아니 이거 걸려서 어쩔 수가 없어 어 슈가 뜯기긴 했는데 뜯긴다 뜯기면 핵이 뜯긴데요 뜯으면 다닐까 어 거기서 내려야 될 것 같고 나오면 안 돼 어 흐흐흐 아 뜯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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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악 재밌어 정태이퍼 약하구만 아 정태이퍼 별거 안되네 안되네 오 됐다 됐다 그렇지 오 오 안에 있는 거 걸린거지 이거 응 아래 거 꺼내니까 나왔고 그 다음에 남은 피규어 하나 치우고 그 다음에 열쇠 도전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피규 이것도 뽑아야되지 응 피규어 좀 뽑아야되는 게 있네 열쇠 날려면 그니까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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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됐다 기회 두번 남았어 네 요거는 한번 찌르면 될 것 같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됐다 좋아해 자 여기서 붙잡았어 길게 질러 길게 크게 보내 나이스 아니 근데 이거 좀 너무 걸리게 해놨다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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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그러면 기계 뿌시라는 안당기면 말인가 보지 아 각도가 좀 아 이게 들어갈려나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다시 이거 사실 뽑은 건데 이거 칠까? 아 이걸로는 칠까 이제? 아 근데 이것도 치면 또 아 넣으려나? 얘가 또 뽑아야될까봐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톡 안 되네 야리 다시 누우면서 톡 다시 한 번 건네주면 안 되나? 오 오 아 저 최고가 좋은 역할을 더 했었어야 될 텐데 야 근데 이건 지키씨 피규어 바로 걸릴 것 같은데 우왁 아 앞에 있는 거 뒤에 넣어낼 것 같아 응 아 이 피규어 너무 걸리게 했다 야슬아슬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오케이 살짝 꺼놓을 거야 나 봤어 얘네 둘 가져가면 우왁 다 걸리네 다 걸려 다 걸려 다 걸려 우왁 우왁 유리조리 해가지고 야리 오면 딱 그냥 그만할까 아 그만해도 되긴 해 그만할래? 열쇠 딱히 뭐 별로 찬나는 거 어 열쇠 뭐 짱 보라 이거 제일 볼 것 밖에 없긴 한데 아니 뭔가 어려울 것 같아 어 5천원만 잡아보잖아 마지막 이거 하면 집 못 갈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에이 에이 어렵겠다 아 그만합시다 더 친연한 게 다행이다 더 친연한 게 다행이다 더 친연한 게 다행이다 어 그래도 피규어 딱 세워서 뽑고 이거 잘 뽑았네 다섯 개 피규어 다섯 개 열심히 뽑았거든 열쇠는 요거 꽝인 거 같아서 백퍼 백퍼 꽝이야 백퍼 꽝이야 백퍼 꽝이야 백퍼 그래서 요거는 뭐 꽝 뽑을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토요영 사랑 재밌게 보셨으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